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리직 공무원 우편 및 금융상식 저절로 암기노트를 맡은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 시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하는 감옥 자체가 굉장한 전략 감옥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전략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거의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암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암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저절로 암기노트 북적북적이라고 하는 이 교제입니다. 이 북적북적 교제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가 적어가면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스텝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빈칸 채우기로 들어가 있는데 빈칸 채우기에는 글자 수만큼 동글동글동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동글동글동글 표시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 1만 원 그랬을 때 1만 2개를 해야 되냐 하나를 해야 되냐 원 앞에다가 동그란 표시를 몇 개를 해야 되냐 막 애매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건 우리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시해 준 자료의 글자 수 만큼 식으로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고 아 내가 아는 건데 이거를 글자 수를 이렇게 나서 내가 헷갈렸다. 뭐 이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글자 수를 전제하고 보면서 좀 더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사실상 좀 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빈칸으로 처리하면서 글자 스윈트를 얻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하는 것이고요. 스텝 2다 이렇게 갔을 때는 스텝 2에서는 이제 OX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OX 말을 좀 이렇게 꽈나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들어가야 될 단어를 좀 바꿔놓는다든가 숫자를 좀 이제 변경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회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스텝 2의 OX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로 가면은 이제 단답식으로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답식으로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텝 3로 갖다 놨는데요. 보통의 어떤 개념에 대한 용어,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텝 3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름 이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3회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장별로 나눠가지고 그 장에 따라서 한번 쭉 훑고 또 쭉 훑고 또 쭉 한번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3회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어쨌건 좀 틈틈이 여기 이제 구석구석 빠짐없이 전부 다 웬만하면 좀 문제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개리직에서의 우금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지역적인 데에서 어렵게 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번 시험인 이번 시험에 대응할 때는 우리도 좀 철저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빠지는 거 없이 이 안에 다 담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될 거라고 자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보다 더 많은 정보 뭐 저는 누군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수업 구성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혹은 이제 우금에 대한 정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얻어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꼭 한번 앞에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보고 이 본강의 들으셔도 좋겠고 혹여 오리엔테이션 생략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모두에 이렇게 살짝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또 소개 말씀을 좀 가늠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스텝 1부터 들어가 볼 텐데 순차적으로요. 이제 우편 상식을 먼저 할 건데 우편 상식 편에서도 이제 국내 우편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총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한번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이제 바로 우리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텝 1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우편의 의미부터 이제 나오겠죠. 자 우편의 좁은 의미는 어디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란 밖으로 보내는 업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편의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의 이제 기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편제가 돼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뭐 행정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게 행정부이고 행정부 안에서도 가장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요.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 족보를 따지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 밑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앙행정기관들이 부나 그 다음에 처나 그리고 이제 청이 있단 말이에요. 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요 부 안에 아 부 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이 엄청 길어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자 이게 과학기술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됐다라고 하는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정보통신이라는 말을 갖다가 또 과학기술에다 얹어가지고 이름이 되게 길어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 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거죠.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우정청이 이제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지방우정청이 있고 우정청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체국들이 있겠죠. 우체국들. 우체국들이 이제 특별일선기관과 같은 형태로 전국에 쫙 커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렇게 관장하는 것으로도 이제 서비스가 원만하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외진 지역들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편 취급국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 같은 것들을 둬서 또 우편 서비스를 보다 원만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편의 좁은 의미로 했을 때는 우정사업본부가 주체가 돼서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좀 폭넓게 이야기할 때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우편 관서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관서다 그러면은요 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서라는 말을 좀 넓게 쓰고 우정사업본부를 좁은 의미에서 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는 주체대로 보시더라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객체들이죠. 이런 걸 객체와 해서 나라 안팎으로 보낸다.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읽어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에 넓은 의미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편 관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다. 이렇게 해서 우편 관서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편은 국민이 일산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 사업의 한 가지죠. 그런데 사회서비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보통 이제 사회서비스 그랬을 때는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어디다 정하고 있느냐 쫙 네벨이 법령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법령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법의 체계를 보면 제일 위에 헌법이 있어요.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의 체계를 보면 상위법으로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헌법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틀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명령 그랬을 때 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명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령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법률이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명령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집행을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는 이제 행정부가 정하는 법이 되는데 행정부에서 정하는 법으로서 대통령 레벨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인데 이걸 통상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무게감이 좀 낮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총리령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부령이에요. 각 부에서 만드는 명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무슨 규칙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뭐 직원인사규칙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란 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시행규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이 부가 어디냐. 우리랑 관련 있는 것은 과기 정통부가 되겠죠. 다른 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과기 정통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레벨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다라고 했을 때는 법령은 이 안에서 법률과 명령을 합한 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률과 명령을 합한 말로 요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법령의 레벨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헌법 법률 명령까지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법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효력을 미칩니다. 그 밑에는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규칙 같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 조례나 규칙 같은 것들은 이제 지역마다마다의 색깔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편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법령 레벨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되어 있어야지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편적 서비스에 이르르지가 이제 않게 됩니다. 지역마다 어떤 서비스의 품질의 차이도 있게 되고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데 저기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뭐를 전달하겠어요. 우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도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아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전기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뭐 옛날에 모스부호 뭐 이런 걸로 막 띠띠띠띠띠 이런 거 하는 거 하고는 또 조금 또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 전신이나 뭐 이런 전신 같은 거 이런 것들 전기통신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는 우리가 우편을 좀 구분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편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부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정부기업을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사 공단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공사 공단 그러면은 정부는 아닌데 이것이 정부처럼 공익적인 목표도 가지면서 기업이나 혹은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공기업만 국한에서 보면 공사 공기업만 국한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업이다라고 하면 참고로 공과 기업이 이제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형평성이나 이제 혹은 있잖아요. 이제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고려를 하고 하지만은 플러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떻겠어요. 기업은 이제 능률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달성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 정부 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정부랑 관련이 있어요.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기본적 결정을 정부가 도맡아서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공기업이 적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가 또 메꿔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공기업이에요.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은. 자 그런데 정부 부처용 공기업이다 그랬을 때는요. 야 얘가 언뜻 보면 공기업스럽긴 한데 공기업처럼 어떤 특정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그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야 얘네는 정부 조직이다.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정부 부처용 공기업 혹은 정부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개념 정리가 좀 잘 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용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 정부 기업이 바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즉 정부 기업 예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요. 우편 사업이 있는 거죠. 우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금융이 있는 거예요. 우체국 금융. 우리랑 관련이 굉장히 깊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사업 같은 게 있고요. 조달 사업이 있고요. 정부의 그리고 양곡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두 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중에 우리는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우편하고 우체국 금융. 여기에 이제 주목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적어드렸었지만은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총대 매고 주도해서 이 이제 이 관련 업무들을 이제 이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편 우체국 금융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형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이제 소속 구성원들은 모두 다 뭐가 되냐면요. 구성원은 전부 다 공무원이 돼요. 진짜 이게 공기업이었으면 진짜 공기업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회사원이고 거기에 간부들은 그냥 뭐 준공무원 정도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정부 부처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업스러운 조직이니까 구성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계리직 공무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하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구성원은 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립채산을 합니다.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정부 예산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 회계는요.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독립채산을 시켜주는 회계 방식이에요. 그거를 특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야? 정부 예산이 얼마야? 이랬을 때 어, 2021년도에 정부의 예산은 558조래. 558조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 558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그 안에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런데 웬만하면 일반 회계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떼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특별 회계의 지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런 정부 기업 예산법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각각 뭘 가지고 있다? 특별 회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기업이라는 지위를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이렇게 특별 회계가 또 나오죠.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류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 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통제죠. 국민들의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민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라고 해서 통제를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위해서는 일반 회계같이 하나의 장부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축성을 또 보장해 주려면 너무 하나의 장부에만 몰아넣지 말고 이거를 떼어서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우편 사업과 우체국 금융 사업은 특별 회계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성 부분이 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라고 하는 효율성도 달성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사회 서비스의 성격이 있다고 했으니 사회 서비스가 되려면 당연히 공익성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보편적인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 사업은 콜링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통상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까 사회 서비스라면서요. 서비스업이 됩니다.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통상 3차 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서비스업. 자 그래서 3차 산업은 맞는데 그런데 뭐가 강하대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생산에 투여되는 생산 요소들이 있어요. 생산 요소에는 뭐 토지나 자원 같은 것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같은 것도 꼽을 수 있고요. 경영 같은 거를 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보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네.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이제 주목을 해보는데 보통 있잖아요. 기계화 같은 거와 관련된 게 자본의 투입이거든요. 기계화. 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기계화 같은 것들을 추구해서 생산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죠. 아무래도 투입보다는 뭔가 산출이 상대적으로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등 비용이 좀 절감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윤이 많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본 투입 같은 거 기계화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이제 정리하고 기계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될 텐데 우편 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상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드론으로 뭐 막 이제 배달하고 뭐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좀 달라질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것보다는 전자적인 교환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은 덜해질진 모르지만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그 자체로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있잖아요. 실업률이 늘어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막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욕을 먹겠죠. 욕을 먹을 거고 정부가 그런 방향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딜레마죠. 한편으로는 정부가 왜 이렇게 돈을 허투루 써 이러고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있는 공무원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실업을 증대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정부 때문에 생겼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청산하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뜻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사업의 경영주체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그래서 법령의 레벨로 이걸 규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지방정부도 주체가 되지 않는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경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 지방의 우정청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는 한데요.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9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의 우정청들이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도 있고 경인, 강원, 충청,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이 있죠. 경북이 있고 부산이 있고 제주가 있어요. 그래서 9개의 이제 지방 우정청이 있는데 그것이 지방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 특별일성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지역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서 이 우편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국가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다소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전국적 통일성 같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전국적 형평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을 거예요. 우편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다 보면 이 돈 받고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해주나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가 이제 이문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누구이기나 다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주체는 국가였습니다. 자 우편 이용관계자 즉 우편에 관련된 주체가 3주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 수치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편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최초에는 우편관서 발송인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인의 입장에서 또 우편관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발송인이 우편관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발송인이 있고 발송인이 어떻게 해요? 우편관서를 거쳐서 우편관서를 거쳐서 수치인에게 수치인에게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3주체가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 이용관계자 그렇게 봐주시고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와 집병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이제 뭐를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식이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계약, 계약의 성립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주체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자유롭게 성사를 시켜요. 우리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자유롭게 맺게 되어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적 자치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계약 맺고 싶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만 이렇게 주체들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국가가 이렇게 쓱 들어가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 계약의 성립, 계약 체결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이제 만나요. 양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청약을 유인하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 좀 해봐. 이렇게 청약을 유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약이 이루어져요.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 그거 나 주세요. 그거 나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해볼래? 어 네 요구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음 그래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가 이제 승낙이거든요. 보편적인 이제 계약의 단계는 이렇게 거쳐져 가는 거예요. 청약 유인과 청약과 승낙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요. 계약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과 을 사이에 각각의 쌍방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과 채무 관계가 서로서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채권과 채무가 생깁니다. 채권과 채무가 생겨요. 여기도 채권과 채무가 생깁니다. 채권이다 그랬을 때는 채권은 말이지요. 이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 너 나한테 이거 약속했지 않냐. 이거 이행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채무는 나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급부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해준 의무가 생겼을 텐데 그 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채권 채무가 다다닥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계약을 이행해야 되죠.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어 계약을 이제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행을 제대로 했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어 이제 채무가 변제되는 거죠. 계약관계가 이제 소멸하고요.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끼리의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이행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제 어 이행이 안 됐을 때 어 이제 계약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단은 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요. 이행 강제를 하거나 또는 있잖아요. 또는 뭐라냐면 아니면요. 계약을 해제해버려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해제할 권리가 생겼다. 그러고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강제한다. 강제. 강제예요. 강제. 이행을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뭘 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틀을 잡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보니까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와 집회원이 접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에는 언제가 계약이 성립이냐. 승낙의 의미로서 한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수증을 교부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영수증을 줬다는 게 승낙이에요. 응 알았어요. 승낙. 승낙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럴 때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계약에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계약서가 꼭 의무는 아니고요. 또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계약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생기잖아요. 영수증이 그 일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 그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 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영 주체로서 주무부처가 어디냐 그랬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그랬고 그래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사업을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랬거든요. 우편에 관한 기본법은 우편법이 있죠. 우편법이 있고 우편법 밑에 우편법 시행령 같은 것들도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우편에 관련된 법들이 또 우리가 있잖아요. 또 우체국 창구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체국 업무 위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정 우체국법도 있고 관련 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법들보다도 우편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있잖아요. 법학에서는 이거를 일반법과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법과 그 다음에 이 밑에 파생된 특별법들이 있어요. 특별법들이. 물론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두 법에서 이게 충돌이 된다면 특별법이 이제 우선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적용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긴 한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일반법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는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일반법과 관련된 게 우리한테는 우편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편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봤고요.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의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등등등등등 기본적인 상황을 웬만하면 다 이제 아우르려고 하고 더 세부적인 것들은 필요하면 특별법의 형태로 정해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땡땡땡땡 국은 뭐 이렇게 돼있나 봐요.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어 이제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했대요. 원래 이게 국가가 경영의 주체인데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반인에게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행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편 취급국이 되겠죠. 그죠? 우편 취급국에서도 이런 일들 합니다. 우편 취급국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편과 관련된 업무 뭐 이제 우편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 접수가 가능한 대상물과 그러지 않은 대상물 이런 것들이 막 다 또 나눠지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뭐 몇 급 이상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다. 혹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한다. 전국에 있는 우체국은 되는데 우편 취급국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우편 취급국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우리가 뽑아내서 정리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우편 취급국 나오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험보러 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의하고 눈여겨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편 취급국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우체국이 아예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입니다. 근데 일반인이 이번엔 아예 아 이거를 갖다가요. 어 이 어떤 뭐 운영만 어떻게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위탁 위임을 받아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아예 운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별정 우체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가의 어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과 관련된 어 권리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다랭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서신을 독점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서신 독점권 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어 그리고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다랭이를 업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원래 금지되는 거예요. 예 서신 독점권 때문에 금지되는 거예요. 금지되지만 자 중량이 일정한 어 기준을 넘어서거나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얼마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이 가능하다. 어 그래서 이 위탁이 가능한 걸 보면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이 수치들을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수치들 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탁이 가능한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치급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 부분까지 제가 블랭크를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만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우편관선은 철도, 괴도, 자동차, 선박, 항공 이건 운송수단들이잖아요. 운송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에게 이제 우편물에 대해 가지고 운송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운송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그 다음에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만약 사고를 당했다 그럴 때는 있잖아요. 주위에다가 이거를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조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해졌어요. 그럴 때는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그리고 전답 그 밖의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갑시다. 좀 여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좀 지나갑시다. 지나가게 좀 해주셔. 통행하게 해주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편물의 무슨 권일까요? 이거는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 이미 운송 단계 들어갔어요. 발송 준비도 마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압류 거부권 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쭉 따라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좀 우편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가 이제 어 이거를 주도해서 경영하고 그리고 이것이 좀 권위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권위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권리들을 딱 보니까 어우 좀 이 국가가 야 이거 비켜! 이거 갖다가 이거 배달해줘야 돼. 비켜!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좀 강압적인 힘들을 막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가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필요한 또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상 같은 것들도 해줄 수 있게끔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또 권위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OX로 답하기로 다시 한번 반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넓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이게 우편 어 저 여기 넓은 의미 때는 우편 관서가 된다. 이렇게 어 이제 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내용하고 여기서부터 잘라놓고 보면 그냥 얘를 좁은 의미로 바꾸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면 여기가 우편 관서가 나와야 되고 좁은 의미로 하면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넓은 의미라는 말 대신에 좁은 의미로 바꾸면 이게 문장의 전체가 맞아진다. 그래서 그거 X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아니었죠. 어 정부기업예산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음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요. 매년 1월 말까지 매년 1월 말까지 말까지 요거는 기획재정부 장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공기업이 있어요.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공기업이 여기 들어가고 준정부기관 공단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정부기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져요. 이 법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공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인 거였어요. 그리고 준정부기관 까지 해서 공사 공단 이런 애들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정부기업과 관련된 것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우리가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경우는 이 법이 아예 이제 근거 규정이 다르죠.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따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X가 되는 것이죠. 정부기업예산법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기업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국가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또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자 그리고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라고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편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입 전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전입이에요. 전입 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편사업에 적자가 났을 때 그럼 어떡해요. 적자 끌어안고 망해버릴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런 데들끼리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 전입이 된다는 얘기는 전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쓰라고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융통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편사업의 회계를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시고요. 자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회계상의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성은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이 있는 게 아니라 회계상의 기업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기업으로서는 공익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겠죠. 이렇게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짝꿍이 좀 이제 잘못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예요.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되는 감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쉬어 보고 어 그래 기업성 공익성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잘 맺어져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편사업에 대해서 콜링클라크가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지 않았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틀린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편사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매달려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업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개념을 저렇게 정리하시고 우편 이용자 우편 관서 간에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요게 통설로 봤을 때 우리가 우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우편 이용자 우편 관서 간에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사법상의 계약 관계다. 아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체결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나왔잖아요. 그런 것인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법상의 관계에 좀 더 가깝다. 물론 우편 서비스 자체를 이거를 있잖아요. 국가가 이제 경영하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영역 아니야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학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계약 관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원래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 기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걸 공법이라고 그러고 사법은 민간에서의 경제활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걸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한데 사법의 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증수권 등 수치는 또 이제 송달 요구권과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 발송인은 우편물 수치권과 수치 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편관서가 갖는 게 지금 보니까요. 우편물 송달의 의무와 요금 수수료 증수권 등 요금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보시고 이거는 뭐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우편관서는요. 요금과 수수료를 징수한 다음에 우편물을 송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우편관서에 이제 요것이 채무가 되는 것이고 채무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가면 요것은 우편관서가 갖고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수치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을 갖고 발송인은 우편물 수치권과 수치 거부권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갖는다 그랬는데 요 뒤에가 좀 거꾸로 돼 있네요. 그죠? 발송인이 송달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아직 송달 안 됐으면 돌려줘요. 이렇게 우편물 반환 청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치인이 우편물을 수치하고 수치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뒷부분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주체가 그래서 X가 되었네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로 본다. 계약은 승낙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를 했다는 것은 승낙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랬더니 네 승낙이에요 이게 아니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승낙이잖아요. 똑같아요. 우편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때는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내주세요 접수해주면 그게 승낙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체통에 넣은 때 요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편 사업의 관장은 관리나 장악을 말하는데 경영 주체와 소유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경영과 소유의 주체로 우편 사업의 관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편 사업의 경영은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억해 보시고요. 우편 사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고요.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우정 사업의 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 그리고 이제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등이며 이 특례법을 통해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그리고 이제 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우정 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놔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만국 우편연합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국 우편연합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정 사업과 관련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을 만들었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가 좀 주도했다라고 하는 점이 또 있어서 그 점도 좀 특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특급우편 EMS 국제우편과 많이 나올 건데요. 이걸 교환하려면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에 이제 표준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들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협정이 있어야 그래야지 원만하게 국제우편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국제특급우편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절차들도 더 상세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런 협정들이 필요하다. 국가 간의 협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다자간협정은 여러 국가가 다같이 모여서 협정을 맺은 것이고 양자협정이다 그랬을 때는 두 국가 사이에 맺은 협정이고 그렇습니다. 우편사업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레벨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법률 레벨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그 밑에 이제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X로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상업용 서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회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공공기관을 뺍니까? 그래서 공공기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고 앞서서 그 공공기관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된다 때문에 X가 되었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지에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및 중량이 이거 앞에서 우리 블랭크 있었죠?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편 관선은 철도 궤도 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갖고 있고요. 이 경우에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깡패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우편의물 집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조력 청구권만 있을 뿐이지 조력의 요구를 받은 쪽에서는 어? 글쎄? 생각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난 싫은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업무의 집행 중 사고로 인해 조력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도물준자의 청구가 있다면 우편관서가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우편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어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통행요금 면제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가 되었어요. 일관성이 좀 있죠.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합니다.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리고 상법상 공동해상 손해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배가 위험에 빠져요. 그럴 때는요. 거기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어요. 선장이 위험하니까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이제 거기에 물건을 실은 이제 그 이 물건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용에 관해서 제한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제한능력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상 뭐가 있냐면요. 민법상 능력과 무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무능력의 조합이 있는데요. 능력과 무능력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있잖아요. 능력 중에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아까 우리 뭐 계약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서 혼자서 이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률적인 행위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능력하다. 뭐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보지만 유사하게 제한능력자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종류가 연령으로 나눈 게 미성년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원의 선고에 의해 가지고 법원의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개념하고요.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이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적으로 어떤 일은 혼자 못하게 막아져 있는 것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이 됐지만 미성년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딱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경우들의 제한능력자들의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편물의 발송 수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해서는 제한능력자 행위라도 능력자 행위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스텝 3입니다. 스피드 단답식 말하기 스피드 해야 되겠죠? 스피드 조본음의 우편에서 볼 때 우편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은 우정사업본부다 그랬고 국민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정부 기업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편 이용 관계자에 해당하는 3주치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죠? 우편 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계약을 맺으면 권리와 의무 관계가 막 이렇게 생기는데 우편 관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갖는 권리 아까도 우리가 밑줄 가가면서 봤는데요. 요금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그렇게 있고 채무는 우편물 송달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쭉쭉쭉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편법이라고 그랬고요. 기본법 그것이 바로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무슨 기본법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름은 우편기본법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사실상의 기본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편법은 196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개인이 우편창고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에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바로 뭐냐면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우체국 업무 위탁법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이걸 취급하는 데가 우편 취급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정사업의 경영합리성과 우정사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됐었지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별정우체국법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들도 있고 있잖아요. 직원 인사 규칙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그 밑에 파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정우체국법도 봐주시고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의 회원국 간의 조약이다 그랬습니다. 회원국 상호간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증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조약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조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으로 표시한 유용의 문서 또는 전단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거 아시죠? 서신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서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서신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이런 신문이라든가 전기간행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서신의 예외가 됩니다. 서신의 예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적 같은 것도 원래는 돼요. 원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안내소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소도 전부 다 이제 서신의 예외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틀린 내용이 있어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하인 책자 그랬는데 이하가 아닙니다.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라고 봐두시고 인쇄 제본된 서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건을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여기다가 이제 뭐 발행인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가 있거나 혹은 또 쪽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조건들이 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좀 이제 충족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제 발행인이나 발행인이나 출판사나 혹은 또 인쇄소나 인쇄소의 이제 명칭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쪽수 표시도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렇게 된 서적이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상품의 가격기능 특성 등을 문자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형태 상품 안내선 요기까지는 맞는데 괄호 안에 요 표지 제외가 틀려요. 표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서적을 할 때는 표지를 제외한 쪽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품 안내선은 표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요게 요렇게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점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다가는 또 뭐 다른 것들도 쭉 다 써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이제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부담한다 그랬습니다. 선박의 화주니까요. 화물의 주인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부담한다 상법에 이제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 해상 손해부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우편물은 제외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서 그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선 검역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물은 우선 검역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의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첫 강의 보셨는데 첫 강의만으로도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뭐 앞에서 우리 강의 이렇게 할 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양이 만만치 않은 것들인데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쭉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마음 든든히 먹고 우리 신발끈 동요 매고 계속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